혹시 네 우리 알아요? 어떤 여자야 그냥 보였어 머릿속에서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보였어요 사방님 사방님 우리의 세대에서 자백했다며 조금이라도 죄값을 줄여보려는 수십이야 어떻게 아니야 야! 왜? 어떻게 해야 그런거렇게 살아오지 않았냐 이제 전민다 모든 일이 다 끝났니다 이제 행복하게 살릴만 남았냐 여 사방님 죽기 전에 널 떠나는 일은 없어 혹시 네 우리 알아요? 어떤 여자야 그냥 보였어 머릿속에서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보였어요 사방님 사방가 궁전 hall 무슨 일은 없없어요? 모든 일은 사실 그런데 이 문제에 행복하게 살림만 남았습니다. 야, 지어 사방님. 죽기 전에 널 떠나는 일은 없어.